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월세 플랫폼 빈박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방은 행복하이처 미투인데 328만원 정말 가성비가 정말 뛰어난 그런 곳입니다. 일단은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보시면 중문이 이렇게 보이고 중문을 통과해서 방을 본다면 굉장히 넓은 이렇게 거실 구조를 보실 수가 있고 왼쪽편으로 이렇게 쭉 빠진 주방공간을 보실 수가 있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욕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. 욕실 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늘 길게 빠진 주방공간 통로를 걸쳐서 이렇게 거실을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안방이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. 안방에서 뒤로 보면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. 굉장히 금액대가 30만원에 안된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. 빈박증 CO증 KR에서 행복하이처 소변동에 행복하이처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300에 28만원입니다.